투런 홈런 그런 올스타전은 오스틴 선수한테 운이 많이 따르는 그런 올스타전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홈런 에이스에서 우승을 했고요 지금도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그 바람을 뚫고 홈런을 쳐내고 있는 오스틴 닌 선수예요 밀어서 홈런 우타자 오스틴이 밀어서 홈런을 때려내면서 투런 홈런 때렸고 살짝 빗맞은 타구가 왼쪽에 떨어집니다 안타 나성범의 안타 이번 올스타전이 오스틴 닌을 위해 준비한 무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스틴 닌의 투런 홈런 홈런의 터널을 통과한 오스틴 닌 오스틴 닌의 투런 오스틴 닌의 투런 오스틴 닌의 투런